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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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군점의 매력적인 보이스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보이스 모든 분들이 노래를 참 편안하게 부른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작년에 유기준 교수님과 인연이 되어서 본인곡 보고 싶은 어머니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 곡을 제가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고른 곡입니다 강성훈 가수의 보고 싶은 어머니는 마지막 곡을 하고요 그전에 박우철 가수의 세월의 변진카라 먼저 초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부산의 가운 강성훈입니다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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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ulation 강성훈 강성훈 우리 이제 그래놔 그냥 세골을 던져버릴 때도 날만 돌아진 사람 오래 위해 깜짝 놀러 언젠가 있는지 모르지겠죠 사랑을 타고 죽은 듯한 사랑을 타고 죽은 듯한 아침에 울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